5.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가 절정에 도달해서 사아할 때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남자분들 그 순간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고 대충 생각만 하시진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전혀 모를 거예요. 뭐랄까 저도 쉽게 이야기하기 야릇한 부분이 있는 게 그때그때 상황마다 느껴지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끄럽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저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첫 번째, 남자가 최고조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현상이잖아요. 이럴 때 여자들은 약간 이런 야릇한 기분이 있어요. 잠자리 할 때 자신이 성적인 만족도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이 남자가 지금 나 때문에 너무 좋아한다는 것 같아 하는 모습을 볼 때도 성적인 만족도가 있어요. 자신이 여자로서의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자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남자들의 표정을 보면서 껴안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의 모든 것을 보았다는 기분도 들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 여운을 끝까지 느끼고 싶어서 끝나고도 잠시 나를 안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 상태로 안겨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포근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의 마지막 표정을 보면서 성적인 만족도가 올라가는 편인데요. 나 때문에 완전히 풀려버린 남자의 눈을 보면 왜인지 더 보고 싶다는 이상한 마음도 든답니다. 흐흐 꼭 저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을 느끼는 여자들이 많으니 남자분들은 마지막에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표정과 표현을 해보세요. 꼭 몸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런 대화가 잘 통해야 관계가 오래가는 법이고 여자도 이 남자에게 더 몰입하여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경우. 여자는 아직인데 남자가 먼저 끝난 경우. 이럴 경우는 여자 입장에서 당연히 아쉽고 뭔가 숙제를 하다만 느낌이에요. 이런 경험이 계속되면 남자에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자가 아직 아쉽다고 생각할 때 여자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 괜히 혼자 꽁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에게 좀 더 요구하는 편인데요. 대부분은 남자한테 잠시 그대로 있어 달라고 유학에 돌려서 말하면 여자는 아쉬움을 달래려는 거니까 남자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자를 조금 더 만족시켜주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반대로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나도 좋았어 오빠 라면서 끝내는 여자는 수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보다는 남자의 만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여자니까 남자들이 눈치 빠르게 이 순간을 잘 캐치해서 여자가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여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여자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려해주고 고맙다는 차원에서 말이죠. 그게 진짜로 잘하는 남자이고 여자들이 환장하는 남자입니다. 왜요? 아내도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알아서 잘 긁어주는 남자는 믿음직스럽고 내 맘을 알아주는 내 편이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사실 이렇게 여자는 만족이 안 됐는데 남자가 끝나서 사정해버리면 불쾌한 기분도 듭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만족이 채워지지 않죠. 특히 이런 경우에 남자가 바로 자리를 뜨거나 담배를 피러 가버리면 정말 정이 뚝 떨어지니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남자와 여자 모두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동시에 끝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남자가 빠르고 여자가 느리게 오기 때문이죠. 이게 어디 천생연분도 아니고 둘이 아예 같을 수는 없고 보통은 한쪽이 먼저거나 한쪽이 미진한 상태로 끝나는데요. 그런데 둘이 궁합이 맞아서 동시에 끝나게 되면 여자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정말이지 이 남자에 대한 애정이 무한대로 끌어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나 궁합이 잘 맞다니 정말이지 이 남자의 모든 단점이 사라져 보이고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천생연분이다라는 느낌을 받죠. 이럴 때는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요. 아마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남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면서 이 남자를 바라보면 약간의 모성애도 느껴요. 모성애라는 게 뭐 키우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 내가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다는 느낌 같은 거요. 진짜 사랑스러움. 아마 이건 남자가 남성적으로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작게나마 내가 지켜주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것도 같아요. 또 여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아예 폐경이 아니고서는 임신의 가능성이 항상 걱정돼요. 그런데 이렇게 둘 다 너무 만족스럽게 끝났을 경우에는 임신이고 뭐고 간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 느낌 그대로 계속 가고 싶어요. 아예 내일이 떠오르지도 않고 걱정이 없으며 세상에 둘밖에 없는 느낌이랄까? 여기서 약간 재밌는 것은 남녀가 대화를 하고 나 다른 상황에서는 잘 다투는데 잠자리에서만큼은 환상의 궁합을 갖고 있다? 이러면 진짜 평생 함께해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싸웠다가도 둘이 잠자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나쁜 기억이 사라지니까요. 네 번째, 여자가 절정인데 남자가 사우울 일부러 지연시키면서 참는 경우예요. 남자가 사우울 못하면 여자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60대에 이르게 되면 남성이 한 번 사우울 하면 다시 발기될 때까지 재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여성들은 반대인데요. 잘 느끼는 분들은 60대가 되어도 보통 주 3회까지는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남성분들이 마무리를 해버리면 심하면 일주일 이상은 잠자리를 못하니 남자분들이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수인 남성들은 아예 파트너를 위해 비사우울 한다고 합니다. 사우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다음번에도 여자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도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를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해볼게요. 진짜 뭐랄까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준다? 자신의 만족도는 뒤로 하면서 나를 아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남자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비사정을 하면 남성이 자기가 하고 싶고 느끼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성은 그만큼 자기를 아껴주는 남성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들면서 어디 가서 자랑은 못할지라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자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시고 여러분이 여자를 공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성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다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의 성욕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봤을 때 아, 이 여자 성욕이 강하구나 성욕이 별로구나 를 판별하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여자의 얼굴만 보면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욕이 샌 여자는 먼저 스킨십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각자 본인만의 느낌과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곤 합니다. 눈치가 빠르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척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 좀 더 정확하고 맞는 판단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무난한 것보다 변화와 경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여자. 사람의 유형 중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사람이 잊고 얻는 것이 작아도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 경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추구하는 여자는 호기심이 많고 자극적인 것을, 지루한 것을 참기 힘들어하는 성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데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대담함이 있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보다 남자에게 쉽게 몸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도발을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자존감과 자기확신이 높은 여자. 여자는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이미지나 삶을 상대에게 투영시키기 때문인데요. 생물학적인 특성상 여자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죠. 아이를 임신하고 8에서 9개월 동안 여자는 엄청난 고통과 불편에 시달립니다. 임신 기간 중 산모는 몸속의 대부분의 영양과 에너지를 태아에게 다 뺏깁니다. 또한 입덧등으로 식사도 불편해지고 배가 부풀어오르면서 아이도 커지고 움직임도 커지게 되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출산을 하면 끝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힘든 육아가 남아있죠. 물론 육아는 남녀 모두 같이 하는 것이지만 아기에게 젖을 물려줘야 하기도 하고 아기는 본능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출산을 했어도 계속 아이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게 키웠던 아이가 어느새 성인이 돼서 집을 출가하여 독립하게 되면 아빠보다 엄마가 상실감과 우울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관계지향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0순위로 생각한다든가 자존감이 유난히 높은 여자가 드문 것이죠. 온갖 걱정과 불안 요소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선호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은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합니다. 남녀가 서로 호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는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크게 거리낌도 없고 오히려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에 대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욕구를 억누르는 방어기제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성생활을 누리는 것이지요. 세 번째,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감각에 예민한 여자. 감각이 예민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극에 의해 쉽게 반응하고 그 반응도의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로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잠자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상대일 것입니다. 성감대를 터치하는 경우 아주 자그마한 자극임에도 크게 흥분해 버리는 것이죠. 간혹 스킨십 같은 자극에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여자들이 스스로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남자가 스킨십을 시도해도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각에 둔한 것입니다. 스킨십으로 인해서 어떠한 감흥이나 만족도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은 성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성욕이 많은 여자의 성격이나 정서적인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은 매우 간단하기는 하지만 정서적인 특징에 비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신체적인 특징에 부합했다고 무조건 성욕이 강할 거라고 확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이지 외형적 특징으로 어떤 사람의 미래나 성격을 맞출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성격, 정서적 특징으로 먼저 구분을 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체적 특징은 서부용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욕이 강한 여자의 신체적 특징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여성스러움을 벗어나 남성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깨가 유난히 넓거나 골격이 크다던가 털이 좀 많다던가 근육량이 많다던가 운동 수행 능력이 좋다던가 등을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는 이유는 이러한 여자는 성욕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연구 결과나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과학자나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신뢰하는 주장입니다. 제 지인 중에도 유독 잔털이 많고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남자친구한테 깃발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욕이 아주 왕성한 친구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성욕이 강한 여자의 특징은 하이리스크 아이리턴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고 감각에 이민하다. 신체중 유독 남성스러운 것이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욕이 강하지 않은 여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쌀밥보다 영양이 좋고 건강에 좋을 거라고 넣어 먹은 잡곡밥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잡곡밥이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잡곡밥을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먹는 방법도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잡곡밥은 다양한 곡식들이 어우러져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흰쌀밥에 비교하면 씹기도 어렵고 소화도 쉽지 않은 단점에도 높은 영양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계십니다. 하지만 쌀밥에 어느 정도 잡곡을 넣는 게 적정량인지 어떻게 넣어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무조건 다양한 잡곡을 넣어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들어 아무렇게 잡곡밥을 드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흰쌀밥을 먹고 싶어도 여유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잡곡밥을 선택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오히려 흰쌀밥 대신 건강을 챙기는 잡곡밥 선호도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잡곡밥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혈당 관리에 잡곡밥이 좋은 이유는 잡곡밥이 가지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잡곡밥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를 지연시켜 영양소의 급격한 분배를 막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탁월한 음식입니다. 잡곡밥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암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최고인 성분으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에 좋은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잡곡밥으로 제일 많이 드시는 넣어 드시든 현미는 혈당 수치를 조절해 당뇨 증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곡물로 현미에는 페놀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뇌에 축적된 베타아미로이드 펩타이드에 분해를 촉진해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현미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신장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 배출하지 못하고 칼륨이 점점 쌓이게 되면 서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무력감과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고 근육을 약화시켜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줍니다. 제일 문제인 것은 심장에 약화시켜 심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현미에는 독성이 높은 무기비소의 농도가 제법 높은데 무기비소가 몸에 축적되게 되면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로 사용하신다면 적정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행히도 무기비소는 도전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지만 현미는 백미보다 도전 과정이 적어 무기비소의 농도 가두배 높은데 이 무기비소를 99.9%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현미를 넣고 물을 갈아가며 여러 번 헹궈주면 됩니다. 준비한 현미의 양보다 6배 많은 양의 물을 넣고 2시간 이상 불리면 남은 무기비소의 양이 상당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시면 1시간도 괜찮습니다. 밥을 불리기 위해 사용되었던 물을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밥을 지을 때에는 새로 물을 갈아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 역시 혼합으로 많이 드시는 잡곡 중에 하나로 보리는 판토텐산이 풍부한 잡곡류입니다. 판토텐산이 체내에 점점 쌓이게 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알츠하이머 병치의 환자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아세틸콜린이 많이 있어야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리는 찬성질의 음식이라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지만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과식하게 될 경우 초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리는 특별하게 섭취 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게 될 경우 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생기게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관리를 하지 않은 보리를 그냥 먹게 됐다가 간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보리는 미련 없이 버려주세요. 특히 아플라톡신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보리를 포함한 모든 곡물을 보관하실 때 밀폐된 공간에 습도가 없는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곡물은 일반적으로 오래 보관하기 때문에 세균 입원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처음엔 괜찮던 곡물에서 숨어있던 벌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곡물을 꺼낼 때 쌓여있는 곡식을 안쪽에서 퍼올리며 순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이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산화를 통해 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과 노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때 제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활성산소 제거에는 검은콩이 제격이고 근데 검은콩에는 재밌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으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기 이후 일어나는 각종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닌데요. 주의하셔야 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방암에 걸린 경우인데요. 유방암이 있는 상태에서 이소플라본 성분이 경과를 안 좋게 만들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다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분들의 경우 검은콩을 주의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사포닌도 풍부한데 검은콩이 좋다고 너무 과다로 섭취하면 사포닌도 과도하게 흡수되어 유오드 결핍 현상을 일으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불러일으키죠. 또 사포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적혈구, 세포막을 파괴시켜 철분 배출이 유도되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건강에 좋긴 하지만 평소에 빈혈이 있는 분이라면 검은콩의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잡곡밥을 먹는 이유 중 하나인 식이섬유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식이섬유는 장내에 나쁜 노폐물들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소장해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좋은 영양 성분도 같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이나 비녀를 유발하고 영양분 흡수율이 떨어져 어린아이의 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소화기능이 약한 어린이나 노년층의 경우 애는 잡곡밥보다 흰쌀밥 혹은 9대1 정도의 잡곡 비율을 잡아 밥을 지어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주변에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는 특징이 있어서 과도한 섭취는 장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의 섭취가 많은 날에는 그에 맞게 수분 섭취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잡곡밥에 주로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효능과 그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잡곡밥에 다양한 곡식이 들어가는 만큼 각각의 재료도 정말 다양한 효능과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작용과 과다 섭취를 피하고 특정 지병이 있을 때 섭취를 주의해 주시면 잡곡밥을 먹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